낙원으로 간다. 고 차주영 형님의 49제 부처. 시 2강 낭송 장상. 신촌 세브란스병원 안병동 중환자실. 머리맛 바이탈 사인의 파동이 불안정한 폐암 말기의 한 남자가 병실에서 색소폰을 불고 있다. 색소폰은 낙원에서 왔다. 소리의 그물망에 갇힌 색소폰. 감긴 눈꼬리를 타고 흐르는 투명한 것은 죽을 힘을 다해 부는 색소폰 소리. 막힌 호흡이 몸속에서 뒹군다. 끝내 한 남자가 낙원으로 돌아간다. 오래된 색소폰 하나 목에 걸고. 입 나뭇가지 흔들던 색소폰 소리. 한 남자가 낙원으로 간다. 색소폰을 힘껏 풀 수 있는 그곳. 이제 낙원으로 아주 돌아간다. 이 시는 제가 아시는 이강 시님께서 돌아가신 차주영 형님의 49제 부처에 쓰신 시입니다. 이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 색소폰이 계속 나오죠. 1년에서도 색소폰은 낙원에서 왔다가 나오고요. 2년에서도 그물망에 갇힌 색소폰이 나오고. 3년에서도 오래된 색소폰이 나오고. 4년에서도 색소폰이 나옵니다. 그리고 낙원이라는 의미가 색소폰은 낙원에서 왔다. 1년에 나오죠. 2연에서는 낙원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3년에 또 끝내 한 남자가 낙원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나옵니다. 그리고 4연에서 또 낙원이 나오죠. 낙원에 관련된 게 낙원상가라는 게 또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또 악기로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낙원상가의 의미도 있고. 또 낙원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어떤 천국을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시에서 보면 색소폰을 좋아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 시에 나오는 주인공이 색소폰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상당히 시적인 표현을 본다면 폐한 말기의 남자가 병실에서 색소폰을 불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는 폐한 말기의 한 남자가 색소폰을 불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불고 싶은 색소폰을 불고 싶은 어떤 이 시의 주인공의 의지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리에 그물망이 갇힌 색소폰이라는 것은 색소폰을 불고 싶어도 불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이런 걸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꼬리를 타고 흐르는 투명한 것은 죽을 힘을 다해 부는 색소폰 소리. 이것도 이제 약간 환영의 문제죠. 이 주인공이 색소폰을 볼 수 없는데 불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막힌 호흡이 몸속에서 뒹군다라는 것은 결국은 색소폰을 불고 싶지만 불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낙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인생을 작별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오래된 색소폰 하나 목에 걸고 결국 이 색소폰을 너무 좋아했다는 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 같습니다. 또 잎과 나뭇가지를 흔들던 색소폰 소리. 그만큼 색소폰을 시의 주인공이 연주를 잘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마지막에 낙원으로 한 남자가 갔는데 색소폰을 힘껏 불 수 있는 그곳.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구애되지 않고 색소폰을 불 수가 있겠죠. 이제 낙원으로 아주 돌아간다. 이 시를 보면 1연에서 색소폰은 낙원에서 왔다라고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2연에서는 막힌 호흡이 몸속에서 이렇게 뒹군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3연에서 이제 끝내 한 남자가 낙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나왔고요. 마지막 연에서 이제 끝내를 이제 라고 쓴 거죠. 낙원으로 아주 돌아간다. 이 낙원으로 돌아가는 주체는 한 남자고 그 한 남자는 이 시를 쓰신 이강 시인의 형님에 대한 어떤 작별의 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별에 대한 어떤 감정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향가 중에 제망매가라는 시가 떠오르는데요. 정말 도를 닦으면서 자기의 누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아흐 미타차레마폴레 도다카 기드리고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상당히 현대판 제망매가처럼 아주 멋진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